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주제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부목사님 딸 하나가 아빠가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일깨우니까 따라 나오면서 혼잣말처럼 하더랍니다 아 목사 딸 하기도 진짜 힘드네 그 말을 듣고 참 귀여워서 제가 컬럼에다가 썼더니 금방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어느 성도님이 쓰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딸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어요 새벽기도에 나가기 힘들다는 그 목사님 딸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겪는 마음고생 또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심판하실 때 로스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로스의 가정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건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로스의 가족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기 전에 로스의 가족은 그 성에서 피하게 하라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애를 먹어요 로스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내와 두 딸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을 또 데려가야 되겠는데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사위는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아내와 두 딸이 가야 되겠는데 이제는 아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아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 다 버리고 그 떠나는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유황불이 떨어질까 이 재산 다 버리고 가야 되나 그러면서 아내가 도무지 종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스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유황불이 떨어질 지경이 되니까 그냥 손을 잡고 끌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빨리 요 앞에 있는 소활성이라도 들어가라 그 대신에 절대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떠나는 바로 그 중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이 로스의 아내가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듣고도 그냥 돌아보아 져버렸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장가 보내고 애들 기르고 여기에만 정신 팔려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스의 가정처럼 돼요 로스 잘 먹고 잘 살자고 소동과 고모라로 간 거거든요 재산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심판날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온갖 미혹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유혹이 오고 핏박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은 끝까지 믿음을 경고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전도라고들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지금 가족들을 전도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조그마한 마음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가족 전도에만 매달려야 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조그마한 마음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자기 자신이 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조그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들에게 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불신 가족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전도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뜻에서 보면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는 데야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데야 어떻게 복음을 부인할 수 있겠냐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말은 도무지 안 들어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은 도무지 안 들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유심히 봐요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시를 봄이라 여러분 이것이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내가 하는 말은 안 듣지만 내 삶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대부분은 말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저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교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교도인데도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삶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불신 남편을 둔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불신 남편을 둔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외모보다는 그 마음을 단장하라고 권합니다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의 외모가 아닙니다 아내가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 때 남편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데 말이나 행동이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경외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는 거죠 남편이 그것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이 아내 안에 있음을 남편이 깨달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실직을 했었을 때 그래서 집에 낙심하여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녁을 이렇게 차렸는데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속에 욱 하는 침이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나를 이렇게 괄시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상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밥상이 다 나뒹굴었어요 전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본인도 난감해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속장님이세요 암흑의 집사님 저녁 안 드셨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드세요 반찬을 특별히 해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적하고 그 속장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그 속장님이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개망란이었다고 그러더래요 건성으로 그러시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계속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집에 이렇게 실직해서 있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너무 반찬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워낙 침이 오르는 그런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새로운 사람들만 모이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일단 밥상은 걷어찼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감한데 아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다 쏟아진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다 아무 소리 없이 치워가더래요 말을 안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녁 먹는 건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방문을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보 식사하세요 다시 상을 차려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아내가 그렇게 밥을 차려온 걸 보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당황스러워서 그날 자기가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아내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장님의 아내 되는 집사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돈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반찬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욱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남편 그 집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밥을 차려준 것 때문에 남편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뜻에서 보면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불신 가족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휴 목사님 저는 내 삶으로 전도하라 그건 저 불가능해요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된 삶으로 불신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이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셔야 해요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으로 가족들이 다 죽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일도 주님이 다 이루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분명하게 붙잡고 오직 주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내의 변화 그건 엄비를 말하면 남편을 향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늘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불신 가족을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저절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전도는 선물처럼 열매처럼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믿게 되면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 믿고 살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 가족들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늘 부모님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5월이면 하는데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때 그 특별새벽기도회 청년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시간에 어느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5년 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께서는 가족 중 막내인 제게 십자가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세상과 재정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아빠는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저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가족의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였는데 제 삶이 변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없어지고 집에 있던 우상들도 정리되었고 거실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여우수와 24장 15절 말씀 액자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이를 내려놓게 되므로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병원에 가지 못하여 가족들이 돌아가며 안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가족은 이 가난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족 안에서 권한이 유익이라는 고백과 질병과 가난, 세상의 조롱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때때로 가족들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며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아빠를 보며 마음이 아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으니 아빠에게 분명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정은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행복해졌습니다 다시 아빠는 일하러 나가시게 되었는데 출근할 때는 가족들이 다 아빠를 안아주며 사랑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아빠는 요즘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로 교회에 가셔서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섬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던 엄마는 매일같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노방전도를 하며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오빠는 저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자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가족 중 가장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저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아무 의미 없던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값진 삶으로 변화시키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을 전도했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불신 가족을 전도하다가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들의 존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었고 불신 가족도 구원하게 되니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그분들이 사실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에 조급해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새로 만드시겠다고 제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추리국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기를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모세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사도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루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신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눈물로 나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참 잘 살고 있지만 청년 때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섯 살 때 동생은 세 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며칠째 집에 오질 않습니다 다섯 살 세 살 된 아이가 집에서 뭘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쫄딱 굶습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자기가 형이니까 동생을 데리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밥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해서 겨우 살았어요 생각해 보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야 될 그 청년이 아주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진짜 만나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면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귀찮아서 이불을 뒤집었으면 그러면 아빠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청년이 이제 군에 갈 때가 됐습니다 아빠를 꼭 교회로 인도해서 교우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가야 될 텐데 내가 군에 가면 우리 아빠 전도 길은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가 전단을 하나 만듭니다 아버지 전도 전략이라는 전단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주변에 자기가 아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전단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전도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열리셔서 내일 교회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내일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제일 큰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 1 기도문을 받으셨으면 꼭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기도 후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내일 교회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시지요 하고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가족 전도를 위해 설교하면서 책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지금 미국 템퍼베이에서 목회하시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엄마가 무당이에요 여러분 불신 가족 중에 무당이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어려운 전도가 또 있겠습니까? 혹시 가족 전도에 지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주명식 목사님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학생 때 은혜를 받고 그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군회를 들어갔는데 군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맨발로 작두를 타는 강신무 무당 중에서도 가장 강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서 대판 엄마랑 싸웠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엄마는 강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무서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워요 여러 참 능력이 많다는 부흥 목사님 찾아가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를 구원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엄마 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는데 그럴수록 엄마와는 더 싸우는 겁니다 엄마가 무당되기 전에 그렇게 엄마 말에 순중하고 착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엄마와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엄마 전도 방법일까 내가 큰 능력을 받아서 엄마와 싸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은 진짜 큰 능력은 사랑이라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가 무당인 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리고 엄마와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사사건건 싸웠지만 내가 엄마를 사랑했나? 엄마의 영혼을 정말 사랑했나? 그리고는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머니께 모질게 대했어요 그냥 화풀이었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었어요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극률과 연민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모든 전도 사역은 그 마음이 극률이어야 하잖아요 그 후 어머니의 영혼,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엄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무당이었던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눈물과 사랑의 섬김으로 결국 죽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명식 목사님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자기의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쓴 것은 한국 사회 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정들이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어떤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지만 그가 귀신은 아닙니다 무당이라도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측은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면 인도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정선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저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그런 정도 아직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선교사입니다 불신 가족은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구원하라고 그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신 가족을 대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그렇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니 감사해요 오직 사랑만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 할 뿐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사랑만 할 뿐이에요 다투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한 온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 길을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로 인해 죽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